음악 음악 그러면 음 모두 다 봤다면 말이지 데이트를 시작해볼까? 예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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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핳 맘에들엉 쿨没 이런 진심한 칭찬이라니 좌얏 하지만 넌 이 옷의 숨길 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지 네가 방금 한 말은 무효다 데이트의 진전은 더이상 없을거다 쿨 듀드 이런 진심하는 칭찬이라니 좌야 하지만 넌 이 옷의 숨기진 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지 니가 방금 한 말은 무효다 데이트의 진전은 더이상 없을거다 니가 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절대 못 찾을걸 이 미친 역전재판 분명 쿨 듀드야 분명 쿨 듀드야 선물이야 바로 널 위한 선물이지 스파게티 니가 생각하고 있는게 그거야 그치? 맞았어 근데 아니기도 해 장인의 약품이야 오크통 안에 잘 수 있는 비닭에 가지 스파게티 그리고 마스터 셰프인 파피루스가 여러가지 인간이여 얼굴이 반사적으로 일그러진다 형용할 수 없는 맛을 냈나 스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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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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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이분이야 두번째로 굉장한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줄게 나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여기 내 핸드폰 번호야 해골한테 차였네 4초밖에 안걸렸대 4 날 위해 그림을 그려준다고? 개소리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갈까 5 아 얘 아주 또라이네 아 맞다 피 채워야지 5 잘어왔어요 오늘 어떤 노래가 나올까?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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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7 7 8 8 9 9 9 9 9 10 10 10 10 11 10